호시탐탐 대만을 침공하겠다며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중국의 자극적인 발언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2027년 대만을 침공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정해놓았죠. 대만 합병의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의 섣부른 움직임은 오히려 관계된 여러 나라들을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수천대의 무인기, 무인잠수정 등 각종 무인무기를 대거 동원하는 이른바 지옥도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인무기로 1차 방어선을 구축해 중국군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미국이 추가 전력을 투입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날선 반응 외에도 중국은 한국 때문에도 쉽게 대만 침공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한민국은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내 전술은 중국의 압도적인 규모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전투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쏟아부어 상대를 몰아세우는 전술이죠. 오늘날 중국의 이내 전술은 저가공세로 변신해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차 차이나 쇼크가 시작되었다고 말이 돌 정도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중국의 무차별 저가 제품 공세로 인해 유럽은 물론이고 서방 세계의 주요 국가 중산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브루노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중국이 점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이후 뿐만 아니라 미국 나아가 전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춰 적정 생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걱정하는 것은 전기차 생산이었습니다. 10년 전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지배할 것이라며 시진핑 국가 주석이 포부를 밝혔었죠. 그의 말처럼 중국의 전기차 굵기는 현재 전세계 전기차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휘발유가 늦었다고 판단한 중국은 전기차에 올인했고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시장에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미국의 저가 자동차 시장을 침략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전세계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지배하게 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BYD의 저렴한 중국차는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무시한 채 일정한 양을 무지성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중국의 한 네티즌은 한쪽에서 판매되지 않은 중국 전기차가 썩고 있는 모습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차량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여있는 상태에서도 공장 안에서는 신차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 비단 전기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전기차에 국한하지 않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이할 정도로 과잉 생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후 국가는 중국산 초저가 물품에 대해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남미 국가들도 중국의 초저가 공세에 질리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합금 제품 11종에 대한 수입 쿼터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를 겨냥한 정책으로 중국 선정량이 과거에 비해 62% 증가한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 브라질 정부가 선제적으로 과세 부과 정책을 시행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 등 주요 남미 국가들도 과세 부과에 동참하며 중국이 과잉 생산하는 것을 더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국가의 관세 소식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초과 생산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죠. 전 세계가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과잉 생산 등을 이어가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박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며 엄청난 물건을 생산하고 수출하며 gdp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생산만으로는 gdp 성장률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깨달았던 것 같은데요. 더욱이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며 중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봉쇄로 인해 중국에 위치한 공장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조금 더 덜 위험한 장소로 옮기기 시작했었죠. 그 결과 gdp 생산이 확연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끝없이 폭주하던 중국 부동산 업체의 인플레이션 경쟁이 둔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헝다 등 주요 부동산 업체들이 순식간에 파산하면서 빨간불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부동산 경기에 심취한 중국 인민들은 부동산 업체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을 거듭했고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4억 명 이상의 중국 중산층 그룹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은 투자와 소비에 인색하게 되었습니다. 탄탄하다고 평가를 받은 중국 내수 경기가 무너진 것은 바로 중국 중산층의 몰락시기와 일치합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중국 경기의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이제 끊임없이 생산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재화를 생산해 외화를 벌고 빚을 갚는 것으로 경제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국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계속 생산하는 것이 마이너스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구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기업들은 과잉 생산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건이 알리테무와 같은 저가 온라인 판매업체로 흘러가면서 전세계를 중국의 저가 상품 늪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문제가 결국 세계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인데요.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본인의 권력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기에 그는 어떻게든 중국 경제 부응을 위해 과잉 생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력 보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다는 불만을 무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모른 채 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주요 언론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해 비난하면서 공동 대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둔화된 경기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하자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이 안팎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점차 궁지에 몰리고 있는 시진핑이 꺼낸 카드가 바로 대만 침공이었죠. 사실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에는 전쟁만한 이슈가 없다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권력을 보전하기 위해 대만 침공과 양안 대립 종식은 시진핑 정권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대만 침공에 대한 탐욕은 당연히 미국과 대립하게 되었고 이는 곧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허가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을 믿고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았었죠. 북한이 계속해서 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와중에도 미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한국 핵무장 허용에 대한 이슈가 급격하게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더해 시진핑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거침없이 발표하자 미국 주요 전개에서는 획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 전투로 인해 미국은 많은 군사 자원을 소모하고 있고 더 이상의 여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의 대만 침공까지 터지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전쟁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에 우방인 한국에게 핵무기를 쥐어주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활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엘브리지 콜비를 비롯해 많은 공화당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핵무기 사용에 있어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이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전적으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은 덕분에 핵무장이라는 것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허가만 있다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 군사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핵무장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죠. 그동안 미국만 견제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중국 정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던 중국이 새삼 한국의 무서운 존재감을 점차 깨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준 핵무기 수준에 달하는 현무 미사일을 보유하는 한편 여러 강력한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제작,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대외적으로 공개된 현무5의 파괴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중국도 긴장할 만큼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단 한 발로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를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고, 제레식 무기이지만 북한의 핵 공격을 일정 수준 견제할 수 있어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5의 사거리는 600km, 탄두 중량은 9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고속 낙하를 통해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은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무4 시리즈 역시 5에 못지않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게임 체인저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 가진 무기들을 자랑하는데요. 군함과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이 미사일은 언제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기에 북한을 긴장하게 만드는 무기죠. 이론상으로 얘기하면 남포만 인근까지 접근한 잠수함이 현무4를 발사해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한국은 지금 무기로도 잠수함을 운용해 베이징을 직접 타격하거나 상하이 같은 중국 주요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핵탄두까지 결합할 수 있다면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과거 현무 미사일의 위력을 보며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괴물 미사일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는 이 미사일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며 그랜드슬램을 탄두에 우겨 넣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빈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는 미사일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괴물 같은 미사일이 진심으로 두렵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심이라도 하는 순간 바로 근거리에서 핵과 결합한 괴물 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강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빗장을 푼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화력은 미국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데 있어 가장 껄끄러운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대만의 촬영을 relevant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